꼬이 형 안 하실 거예요? 꼬이 형 왜 안 해줘, 꼬이 형! 형! 내가 게스트 챙겨, 게스트! 형, 꼬이 형 삐졌잖아요! 형이 빠져, 형이 빠져! 지금 하면 뭐해, 지금 하면 뭐해! 다 바라먹고 지금 하면 뭐해! 너 리액션, 리액션! 뭐한 리액션이야! 뭐한 리액션이야! 리액션! 내 이름을 풀어, 다시 인자구를 안 봐라! 다시 인자구를 안 봐! 막으려고 풀어 그래! 다시 인자구를 안 봐! 막으려고 풀어 그래! 일단 이겨야죠, 자! 어? 이제 게스트를 되면 이따구를 하고 말이야!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! 형, 죄송해요, 죄송해요! 미연아! 미연하게 됐습니다, 아무튼! 다음반에! 다음반에! 리액션 하다 가래! 석진이 형! 야! 너 리액션 하다 가! 팀원이 너무 안 좋아요, 저희 팀! 어떻지 않을까? 그쵸? 너무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! 그리고 지석진 학생이 너무 자기만 하려고 합니다! 아, 혼잡을! 너무 몰고 같아요! 이겨봐 줘! 이겨봐 줘! 이겨봐! 이겨봐! 옷까지 보았으면 좀 뭐 해야겠다, 아니야? 맞아! 거기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! 복식이라고 생각하고! 오빠! 들어오라고 하세요! 가만히 있을게!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! 이 정도 있어! 이 정도! 야! 왔다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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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! 뭐하는 거야! 아이! 뭐하는 거야! 아이! 이 형! 아이! 진짜! 목걸이 빼! 다 벗어! 아이! 더 벗어! 왜! 마지막 3대결! 뱅스 대 뱅드! 다섯! 다섯! 다섯!